또 당첨! 또 당첨! 또 당첨! 왜 이것도 당첨인데? 복권을 샀는데 내가 샀냐면 내가 어저께 꿈을 꿨거든? 내가 방음부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 놀라 비싸서 방음부스 알아보니까 500만 원인데 내가 너무 비싸서 고민하고 있다가 너무 고민했는지 꿈을 건데 호피가 전략하는 꿈이 뭐야? 예바를 쳐봤다? 해몽이 뭔지? 호피하는 꿈, 해몽. 호피 흘리는 꿈 꿨다면 길몽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막대한 재물이 생길 대규몽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서 복권을 이제 100장을 실제로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도로 2 중에 하나는 진짜 당첨되겠지? 2등만 당첨돼도 6천만 원이고 3등만 돼도 10만 원이거든? 돈이 생겨 없잖아. 복권 당첨되면 뭐하지? 5억이거든 1등 당첨되면 내가 벌써 당첨될 것 같거든? 일단 방음부스. 내가 봤을 때 이미 5억 당첨됐다고 봐. 100장 중에 한 장은 있겠지. 5억이 없겠냐? 5억! 5억! 엄마 아빠 미안해. 진짜 내가 이걸 까먹네. 플렉스 시켜줘. 방음부스 500만 원이니까 빼면 4억 9천 5백이지. 엄마 아빠 한 3억 주고 기부 한 몇천만 원 하고 사도 몇천만 원 바꾸고 좋아. 방음부스 사는 방송 카박투는 방송 기부하는 방송 엄마 아빠 플렉스 시켜드리는 방송한다. 좋았어. 나즈아! 이거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쫙쫙 긁어야 돼. 이 그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당첨이야. 옆에 있는 금액대로 무조건 받는 거거든? 첫 장부터 지금 아무것도 없네? 빨리 긁겠습니다. 100장이기 때문에 좋았어. 일단 하나. 또 당첨! 또 당첨! 두 개? 야 나 진짜 당첨된 거 아니고? 야 뭐야 이것도 당첨인데? 내가 당첨되잖아? 식당 하나 빚은 다음에 마음대로 먹고 가라. 또 됐어! 이게 4개? 나 몇 장 긁지도 안 한거든? 4개 다 당첨된 거야 이거. 또 당첨! 또 당첨! 또 당첨! 또 당첨! 그만 빨리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거 있었다고? 이거! 이거 당첨! 방금 채린이 당첨 아니었네? 어 그러네? 뭐야 진짜래? 야 당첨되어갖고 버릴 뻔했어. 야 이게 5억에 써도 있어. 야 이거 한 번 긁어보자. 버릴 뻔했거든 이거? 야 이거 얼만지 한 번 긁어볼게. 이게? 이게 그게? 아씨 1천원. 아씨. 아씨. 또 당첨! 재미있는데? 야 이거 긁을 때마다 엄청 뭐야 이거? 지금 이게 다 당첨된 거거든요? 몰라마나. 진짜 당첨되면 어떡하지? 지금 당첨된 거 거의 20개 되는 거 같은데? 그거는 원래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컨텐츠도 할 겸 생방송에서 좀 더 좋은 게 나왔길래 한 번 사봤는데 4개 시켰자. 안되겠다. 또 당첨! 또 당첨! 또 당첨! 또 당첨! 진짜 30개 돼 진짜로 지금. 지금 한 20개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고 솔직히 미련이 없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0만 원어치요. 100장. 한 사람당 원래 10만 원까지밖에 못 사서 맥스로 산 건데 일단 지금 본전은 무조건 남았어. 또 당첨! 또 당첨! 또 당첨! 이 과일이 잘 나오네? 아까 5억 당첨되면 뭐한다 뭐한다 이거 후세였거든? 이게 다 당첨된 거야 지금. 또 당첨? 또 당첨! 연속 2개? 이거 마지막이다. 자 또 당첨! 또 당첨! 또 당첨! 야 뭐야. 오 아니네? 이제 다 지금 당첨된 건데 몇 개냐? 하나 둘 서른 서른 한 손 야 진짜 이거 레전드다 진짜로. 서른 두 장 갑니다. 일단 천 원 당첨. 1,000원 3억 2개. 1,000원 야 설마 이거 다 1,000원 아니겠지 진짜로? 다 1,000원 리는 없겠지 솔직히 진짜로. 야 당첨 안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당첨 안되는데? 1,000원 1,000원 어 야 금 금 모양 느낌 좋아. 봄 모양이다. 봄 모양 뭐가 느낌 좋아. 다 1,000원 아 이거 다 1,000원이야. 아니 진짜 9,000 10. 이거 만 원이네? 아이야 처음이다 이거. 오 어쩌라! 야 저러는 거 어디야. 5억은 무슨 5억이야. 2,000만 원만 내라고 욕심 버렸거든요? 드디어 당첨 되고 처음이거든 지금? 이거 느낌 좋은데 일단 첫 번째부터 싹 1,000원 두 번째 거 1,000원 이걸 한꺼번에 긁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 1,000원 아 1,000원 아 1,000원 아 1,000원 아 5,000원 어 뭐야 벌써 마지막이야? 3개 남았는데? 정말 아 이게 1,000원만 27장에 나오는 거 말이 안 돼. 이거 당첨 아니라고? 어 뭐야. 아 뭐야 10만원인데 이거. 마지막이잖아 이거. 오 야 뭐야. 이게 뭐야? 저거야 저게 뭐야? 1,000원 아 씨 천원이야. 아 제발 5,000원 제발. 제발 5,000원 제발 5,000원 제발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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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어쩌나 이렇게 됐지? 와 진짜 10만원도 절대 안 나오네? 잠깐만 이거 얼마야. 2만원 다만 7,000원 뭐야 5만원도 안 되네? 5,000원 8,000원 ?